안녕하세요 저 주소 불러드릴게요 오늘은 당일찍이 아니거든요 숙소할 거예요 아니 이불은 없어서 한 시간 동안 캐슐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짜잔 오! 이거 지금 보라가 먹는 거야? 어 저도 출연해요 여러분 저 오늘 퇴사했어요 여기 나가도 돼? 언니 혹시 크로스 출연할 거야? 어 있어 대박 나의 준비성 오 펜테드가 없잖아 야 2시 40분 이래? 아직 한참 남았다 펜테드가 오지 왜냐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서 편사가 잘 안 돼 우리 편신이 좋아야 돼 와우! 에휴 뭐해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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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나 펜서 전에 먹는 거 처음이다 진짜? 최근에 거 같아서 안 먹었네 그냥 무조건 먹어 펜서는 약간 순발력이 필요한 순간이야 오! 인정 근데 내 순간은 순발력이야 내면은 문제가 아니야 대만 짰어? 응? 아... 대만은 안 짜네. 아 오늘 대란 생일이야. 헐! 축하받을 거임. 근데 대만은 어떻게 인상을 편집을 해? 아직도... 엄두가 없나? 사포로야. 사포로 엄두한 거야? 작년 12월. 응! 이번 투어가 벌써 그렇게... 사포로 말고 또 찍은 거 있어? 찍지를 다 찍었는데... 야 그럼 용량이 넘치는 거야? 언니 근데 그러면은 편집하고 지워? 어 나 지워. 아 너무 급진해. 왜냐면 내 목숨이 되게 커가지고 심지어 박지를 넣어. 으아! 진짜 어떡해! 여보세요. 오! 언니 왜 이렇게 귀여워? 대본 짰어? 아니? 물어볼 걸 물어봐. 빨리 어떡해. 나 이거 하자마자 강화되는데 단체대본을 하고 또 못 짰는데? 꼬이다 딴다. 나 사이한테 노래 불러줘. 사이야 내가 노래 불러줄게. 사이 이제 부려줄게. 어어 나 떨려.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나... 하아... 하아... 나 안 할래. 아 나 어찌 됐어. 날 까먹어줬으면 좋겠다. 야 진짜 차분하게 해볼게. 어? 야 네번째가 아닌가? 14번째인가? 아니 좋겠다. 마음 편하지 너. 나 완전 편해. 으아! 침착해. 아! 아! 아 중개야! 아 중개야! 아 야 너 어 뭐야! 아 미안해 잠깐만. 아 중개야 잠깐만! 아 중개야 잠깐만! 어! 이거 어떡해? 안녕하세요. 이거 어떡해? 안녕하세요. 붕어빵 몇 개 드릴까요? 어 저는 어 붕어빵 하나 먹겠습니다. 하나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어 저는 슈크림빵 좋아해요. 아 그럼 이따 내면에서 드릴게요. 어 어 진짜 슈크림빵? 어 네. 어? 유튜브라는 거기서도 활약한 트레저를 도와준 유튜브라는 거기서도 활약한 트레저를 도와준 도와줘 아 진짜 그거 오겠나 하니까 나 오늘 마지막인데 이따 대면에 가서 짱구처럼 반겨줘 알겠지? 이따가 봐 어? 어? 안녕 손에 박낸 왜? 야 망했다 어떡해 우리 진짜 빠르 가상 택시가 어때 살려줘 이상이다 아 나 그 캠 메모리 초기화 안 했다 지하철 탔다고요? 어어어 아 미친 눈물 나 나 지금 이 현실 믿기지 않아요 나 믿고 싶지 않아요 타랭 진짜 박씨는 대면날에 영통 다시 안 한다 이런 경험은 한국으로 속하라 아 미친 아 미친 너무 꺼려가지고 갔고 뭐야 뭐야 나 땀에 쩔어있는 이거 못 쏘어 살다가 왔다 아 이거 늦진 않았다 맞지 우리가 이걸 우리가 해냄 좋아 어 짧은 거 있잖아 네 네 추운하다 추운하다 그리고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오 세상에 머리 우와 우와 아귀엽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파니얼 트레저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저의 스타베어에 스타베어에 너무 멋있어 예쁘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를 볼 테니 난 계속 너무 맛있어. Please don't make me up. 날 떨리게 해. 눈 앞이 전부 깜깜해. 너를 느껴져, just like thi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또 결혼 안 돼. 내가 병원에서 당겨야 해. 왜 이렇게? 내가 다행이야. 오빠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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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떨려가지고. 우리 그때 다행이다 보니까 더 수고해서 하는 느낌이었어. 나도 너무 떨렸어. 앞에 봐 민호 형이 수행이야. 그게 봐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냥 뇌 빼고 애들 자기 손으로 그냥 하는 느낌을 보여주세요. 아, 지금 따로? 마무리할게요. 아, 여기. 소주 남겨주세요. 소주 안녕. 소주 안녕. 맞아, 맞아. 소주 안녕. 소주 안녕. 소주 안녕. 소주 안녕. 내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하고 있는다면 너희가 하나로 이 노래 불러주겠습니까? 불러줘 한 번 더. 아, 불러줘. 아, 불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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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어나가 너희 베이드아. 나 올 때. 우리 중에 있으실 것 같은데. 아, 불러줘. 아, 불러줘. 아, 불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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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강아지 키우는데 이름이 테라거든. 제가 오늘. 오, 테라야. 생일이야. 적당한 말 해줘. 잘해. 좋아. 주인님 말 잘 듣고 하는 거야. 앉아라. 야, 포사야. 죄송한데 안 고래. 형아, 안녕. 근데 왜 왜 고래? 하하하하. 정아이 안녕. 너가 라이브에서 한 번. 네. 공다 그러면 안 고래? 정아이. 아, 정아이. 다 고래?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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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정아이. 아, 정아이. 아, 정아이. 이따 대면에 가서 짱구처럼 반겨줘. 알았어. 알겠어. 야 내가 있잖아. 고마워. 그리고 내가 오늘 마지막이거든? 이번 활동 마지막? 활동. 이번 활동. 이번 활동? 아니. 맞지. 나 너무 anniversary. 나 몹시아가 안 되잖아. 너 멋진 모습을 보여. 아, 너 멋진 모습. 마이, 너 멋진 모습. 근데 뭐 시. 진짜 티마니 하나 말해 드릴까? 너가 왜 screenshot는 거야? 나 스팀이 있는 거 아니거든. 왜 헤어졌어. 이게 너무 미야 한 거야? 마지막에서. 아, 저요? 네. 나 아니야? 아니, 저요. 베라야! 네! 마료 많이 먹고 무럭무럭 커라! 아니야 이거 많이 먹었어! 너가 만약에 트메으로 살아본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저 막 트메으로 살아본다고 해요? 왜? 아침에 일찍 군방 보러 가야 되고 막 회사 가려고 하는 거 흥분을 봐야 되고 맞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사이인지 한번 말해줬어 4분째로? 김! 김채림! 최림 누나! 최림 누나! 최림! 안녕하세요! 최림 누나! 최림 누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 오오오오! 내 이름으로 화면시 한 번만 줘요! 네? 본명으로! 문 띄워주세요! 김! 아 김채림님! 주세요! 취하지 마세요! 형님! 민곱! 아니! 채연이 일어났어요! 성활로 살아본다면 한 사람 세계로 살아본다면 저는 한 번 스네 입장에서 저희도 한 번 보는 거 같아요 채연이 보고서 키워볼 한번 채연이 보고 키워볼 한번 채연이 보고 buscar 채연이 보고 싶은데 채연이 보고 싶은데 채연이 보고 싶은데 안녕 사아이아 저번에 일본어 공부 시작하는 수 있단 말야 그랬는데 내가 일본어 노래를 들어 불러서 그때 한번 두개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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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